중국 지진국은 현지 시각으로 10월 7일 오후 9시 49분 윈난성 푸월시 진구타이족 이족자치연에서 규모 6.6급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앙은 북이 23.4도, 동경 100.5도, 진원 깊이는 5km였으며 윈난 전역이 진동을 느꼈으며 지금까지 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3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5명이 숨졌다는 보도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지는 융난진으로 현 소재지와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융핑진 위생원은 각 마을에서 온 28명의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후 진위생원은 전기 공급이 중단돼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 한 현지 주민이 떨어지는 기와에 다쳐 숨졌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인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지진은 1개 이최ator 10 nh aceite 검사 후 20천 если 차원에서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시민이 넘 suas år